자, 그래두기... 이거부터 해볼까? 기다리세요... 집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어? 네. 자, 글자 이름 얘기해주세요. V. V죠, V. V. V는... 글자 이름은 V인데, 내는 소리는... V 소리네요, V 소리. 글자 이름은 V. 넵. 책. 여기 있네, 여기. 나 이거 다 했는데. 어, 나 됐어? 네. 여기 있다. 선생님, 저 할 게 없어요. 왜? 왜 할 게 없어요? 몰라요. 팔 딱 계속 다 했어요. 팔 딱 계속... 저게 이제 그거 하는 거야, 이제. 목화 하는 거야, 목화. 목숨이요? 목화, 목화. 목화, 목화. 근데 뭐해요? 목화가 뭐냐고? 네. 어, 나는 목화야. 어, 목화 끓일까? 아이고. 아이고. 잠시만요, 목화가 뭐였냐고요. 음... 자, 밖으로 다시 나가도 돼요. 한 번만 더. 아, 알겠다. 어, 그렇지. 말거야. 여기에, 1에 3 돼 있는데, 1에 3하면 안 되겠지? 그거로, 이제 1. 선생님 잘했어요. 응. 오케이.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시험치고 틀린 거 몇 번씩 써도 되겠지? 자, 그 다음. 그 누가? K. 그렇지. 알고 잘하네. K. 오케이. K. K는 무슨 소리 낼 거 같아? 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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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그렇지. 어우, 자, 똑똑하다. K. K. 그 다음에 얘는? B. 아니, 그거 체크 돼 있어도 다시 해야 돼. 너 안 했잖아. 뭔 소리 하는 거야? 했다고? 근데 집에서 했어요.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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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 낼까? V. 소리내겠지? 그 다음? O. 오, 오. 단. B. 이건 뭘까? 엔 어 그렇지 엔 엔 엔은 무슨 소리 될까? 엔 느 소리네 니은 소리네 뭐라고? 엄청 오랬어? 엔 엔 엔 엔 엔 엔 엔은 무슨 소리 낸다고? 아 느 느 소리내죠 엔 엔은 느 소리내요 계속해서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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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어 그건 글자 이름은 아니고 엔 그렇지 에f 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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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서는 글자 이름은 에스인데 가지고 있는 소리는 풍 소리내요 anha 풍 아니야 야 풍 풍가 아니고 소리내는 거야 에스 난 계속해서 와이 와이 어 글자 이제 많이 아네? Y 그 다음에 U U 집에서 클래스 카드로 열심히 했나 보다 U 그 다음 많이 본 건데 많이 본 건데 그치 Z? 어 Z Z Z Z Z Z 할 때는 양치 할 때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Z 소리 내야 돼 글자 이름이 뭐라고요? Z Z 오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 H? H는 옛다 H 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어 얘는 죄이야 죄이? 알겠어요? 글자 이름이 뭐라고요? 죄이 죄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엠 그렇지 엠 엠은 무슨 소리 낼까? 엠은 브 소리네요 브 얘가 엠이었지 엠이 느 소리되는 고 그 다음에 엠은 브 소리네요 미음 소리네요 그 다음엔 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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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이거 작은 글자야 소문자야 대문자 아니야 잠깐만요 엘 엘 엘 엘이야 엘 오케이 그 다음 w w w w w c c c 이 친구 R이야 R 알겠습니까? 네 그럼? F F T A T T 네 그럼? I I I 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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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S X가 아니고 S E E E G G G G는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요. 좀 더 편하게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사람들. 이거 다 G예요. 그다음 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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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틀렸어 아 아 아 V V N N N N M M M 입술을 딱 아까는 N 하는거고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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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N N 혀끝이 윗니있지 윗니 윗니 뒤에가서 붙어야돼 N N 어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입술이 딱 다물어져야돼 M M M M M M M M S S G G G G 아까 틀렸던거 H H H H H 소문자야 L L L L L Z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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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P. P. I. I. P. T. P. O. R. R. L. R. R. J. J. 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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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. 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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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. 아이고야 지워지면 안되는데 자 글자 이름 불러주세요 얘는 하나씩 J 소문자 L R F T I P Q H 얘는 뭐라고요 H J L R F T I P Q Q 아이고야 H야 J P P Q Q A Q Q 됐다 이제 맘에 든다 이렇게 해서 뭐 할거냐 하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이고야 사이즈가 안맞네 안되겠다 아이 참 귀찮다 한번에 딱 대면 좋은데 그것도 왜 안따라붙지 다음에 이거를 칼로 자를거야 칼로 잘라가지고 짱맞춰주기 할거야 알겠어요? 네 칼로 잘라서 짱맞추기 가운데 들어가면 좋은데 가운데 들어가면 좋더라 아아 되겠다 좀더 크게 할까? 조그맣게 나올거 같은데 얘를 좀더 크게 하자 얘는 이정도로 하는거야 아이 별로 안크네 응 이렇게 하고 됐다 퓽 퓽 퓽 나와라 자아 이렇게 해서 자아 얘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할거냐 하면 선생님 뭐할거 같애 짱맞 그치 이렇게 이별시킨다 안녕 안녕 우리 헤어져 나중에 만나 근웅이가 우리 잘 맞춰줄거야 나중에 맞춰 영어리 자 이거 선생님이 자를 시간이 없어 선생님이 여기까지 자를테니까 그치? 나머지는 엄마랑 같이 잘라서 하는거야 네 요렇게 여기 줄 있는대로 다 자르는거야 다 잘라서 다 꿀꿀이 흩어지겠지 네 그런 다음에 얘가 딴 데 있는 애 딴 데 있는 쟤이를 여기다 갖다주는거야 서로 이렇게 맞춰주는거야 알겠지? 줄 잘라 이렇게 이렇게 어 그건 있는대로 줄이 있는대로 다 자른거야 알파들이랑 둘째로 아니 알파들 손 직선 있는대로 이 선 있는대로 이 선 있는대로 자른다고 알았어? 여기 손이야 이 손 들어 고 그 손은 선생님 잘라놨어 요렇게도 자르고 다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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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죠?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진욱이는 아 뭐야 어 근욱이는 근욱아 뭐 할거냐 하면은 클래스 카드 책 말고 오늘은 클래스 카드로 할거야 클래스 카드로 알파벳 익힘반 들어가서 한번 보자 아 너 폰 없다 그랬지 네 아직 손이 있을라 이거 자 이걸로 해 그러면 뭐죠 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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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가면 천재 그 매칭게임에서 1등이에요 진짜? 네 자 그러면 또 매칭게임 해봐 알겠지? 네 자 그 다음에 예은이 먼저 오자 일시정지하고 오 와 해외가 2천인가 3천인데 뭐 나이도 나이도 나도 3천이야 자 그래서 예은이는 몇 호 공부해왔죠 A에 몇 호 했을까 C 기억이 잘 안나요 네 흐흐이 지금 몇 호 하고 있지 네 그 선생님 선생님 잘했어요 응 빨리 빨리 해주세요 오늘 빛나 오늘 8호 하고 있지 어 오늘 8호 하고 있지 8호 안 치료하고 있어 네 치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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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치료 한 번 더 하는 거야, 예은이. 알겠죠? 자.